안녕하세요. 문현진 멘토입니다. 안녕하세요. 어떤 게 궁금하세요? 하나투어 매사는 6만 300원. 6만 300원의 비중은요? 비중은 7% 7%요? 네. 왜 사신 거죠? 매각한다고 했는데 처음에는 배당을 보고 조금만 들어갔다가 좀 낙폭이 커진 것 같아서 이 배당이라는 게 사실 소탐대실이 되는 경우들이 좀 많거든요. 네. 그래서 배당은 조금 받겠다고 크게 물려버리는 경우들이 많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배당을 우리가 받는다라는 개념을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이렇게 너무 좀 잘못 생각하시고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가지고 우리가 아파트도 그렇잖아요. 내가 아파트라든지 오피스텔이라든지 원룸을 사가지고 월세를 받는다는 개념을 한번 접근해 볼게요. 내가 원룸을 사가지고 월세를 받을 건데 월세를 한 60만 원 받는다고 가정을 한번 해봅시다. 그럼 우리 월 한 60만 원 정도 이렇게 벌이가 생긴다고 하니까 좋아요 안 좋아요? 괜찮은 것 같죠? 괜찮은 것 같죠? 근데 원룸 가격이 37억이면 어떨까요? 좀 갑자기 오우 하게 되죠. 그렇죠? 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배당도 배당이지만 가격이 먼저라는 걸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배당 받는 건 좋지 좋은데 월세 받는 것도 좋지 좋은데 가격이 얼만 데가 중요한 거잖아요. 가격이 얼만 데. 하나투어 같은 경우도 잘 보세요. 배당이라는 게 진짜 배 아픈 게 지금 시청자님은 6만 원에 사가지고 배당 받으려고 하신 거였잖아요. 그렇죠? 네. 그럼 지금 한 주당 배당을 보니까 아 주당 5천 원을 준단다라는 배당이 이렇게 나왔어요. 그렇죠? 네. 아 괜찮은데 라고 생각해서 6만 원을 사시는 분도 있지만 4만 5천 원에 들고 있는 사람들도 한 주당 5천 원을 받습니다. 맞습니까? 네. 이걸 2만 원에 들고 있는 사람도 한 주당 5천 원을 받습니다. 맞습니까? 네. 이거를 1천 원에 들고 있는 사람도 한 주당 5천 원을 받아요. 맞습니까? 그러면 한 주당 어차피 5천 원을 받을 거면 6만 원을 사셔서 배당 받는 게 유리할까 밑에 2만 원을 사서 배당 받는 게 유리할까요? 싸게 해서. 그러니까요. 배당은 우리가 보너스 개념으로 생각하는 게 좋아요. 그래서 배당몰이고 주식을 사면 무조건 비싸게 사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와 이 기업이 배당한데 배당할 수 있대라는 건 내부에서 이미 퍼져가지고 우리가 흔히 말하는 속된 말로 찌라시가 퍼지게 되고 토론방이라든지 커뮤니티에 퍼져가지고 배당 줄 수 있대 배당 줄 수 있대 하다 보니까 매수세가 몰려들어가게 되고 그러니까 기업이 좋아서가 아니라 배당 줄 수 있다는 그 소문 때문에 주가가 막 올라가거든요. 그걸 이제 시청자님이 고점에 사신 거예요. 이걸 왜 샀을까? 라는 생각을 처음에 먼저 하게 된 거죠. 주가는 일단 싸게 사는 게 최고 좋다 보시면 되고요. 다행히 비중이 7%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거를 다시 고칠 수는 있어요. 왜냐하면 6만 원대 고정을 시켜버리게 되면 조금 안 좋을 수는 있지만 주가가 여기서 만약에 5만 원까지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추가 매수하게 되면 시청자님도 매수가가 5만 원대로 떨어질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6만 원에 내 매수가를 고정시킬 건 아니기 때문에 뭐 나중에 조금 이렇게 떨어지게 되면 추가 매수하지 뭐 하고 대응해도 크게 문제는 없다 이 말입니다.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지금 제가 알려드리고 싶은 건 다음번에는 배당 수식을 산다고 하더라도 배당을 내가 노리고 산다고 하더라도 주가를 반드시 어떻게 사라? 비싸게 싸게? 저렴하게. 무조건 싸게 사는 거예요. 싸게 산다는 것은 그냥 과거의 차트를 보면서 얘가 어디까지 빠졌나를 보면서 그 아래짜를 자꾸 노리려고 노력을 하시는 게 좋아요. 그런데 저게 내려올까요? 생각하고 안 내려올 것 같다 생각을 하면서 덜컥 사버리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주가가 내려가요. 어느 정도로 내려가냐면 과거에 제가 삼성전자라는 종목을 상담을 한 적이 있었어요.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삼성전자 9만 원 시절에 삼성전자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삼성전자 9만 원, 8만 원 여기서 10만 전자 간다, 20만 전자 간다 할 때 제가 이거 5만 원 때까지 빠져야 매수 가치가 있는 종목이다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지금 TV 보니까 5만 원까지 빠졌어요. 그죠? 네. 근데 잘 보세요. 시청자님 TV를 제가 해서 이렇게 바꿔가지고 그 당시 과정으로 이렇게 차트를 딱 돌려버리니까 5만 원까지 빠질 것 같나요? 안 빠질 것 같나요? 차트가 저렇게 치솟아 올라가 있는데 계속 올라갈 것 같지 않으세요? 그죠? 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저를 비난했어요. 이게 5만 원까지 빠지면 나라가 망한다. 삼성전자가 문 닫는다. 상패된다. 기업이 망하는 거지.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네. 전문가가 무슨 저기까지 빠진다고 이야기를 하냐라고 했는데 실제로 어땠어요? 빠져요. 그러니까 주가는 충분히 빠지게 되어 있어요. 근데 사람들은 올라간 상태에서는 그거를 믿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걸 우리가 심리적인 용어로 확증 편향이라고 하거든요. 내가 듣고 싶은 것만 듣고 보고 싶은 것만 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아니 하나 투어가요. 지금 이게 7만 원까지 올라간 게 5만 원까지 빠진다고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세요. 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가 믿고 듣고 싶은 거는 8만 원까지 9만 원까지 계속 간다거든요. 다시 내려가게 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지금 이거는 떨어지는 초입부라고 생각하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하나 투어가 지금 앞으로 계속 좋아질 것인가 하면 이제 회복되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우상향 가능할 것 같아요. 하지만 이게 이제 당장 우상향이 계속해서 올라간다는 느낌보다는 한 8만 원대까지 올라갈 가능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경기 침체 글로벌 경기 침체에 대한 이야기가 많아지고 있다 보니까 고금리로 인한 피로감이 지금 많아지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자 내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죠. 어렵죠. 그러니까 당연히 지금 당장에는 단기 반등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여행 갈 만한 돈이 생길 만한 여유가 별로 없어요. 사람들이 그래서 하나투어와 같은 이런 기업들이 우상향에서 막 쭉쭉 치고 간다기보다는 아마 단기적인 이렇게 상승이 나올 텐데 그 단기 상승에서 나오는 조정이 생길 거다. 그러면 조정 내려갔을 때 추가 매수는 한 게 좋은데 그게 5만 원대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셨어요? 다음번에는 그런 이슈에 속아서 6만 원을 사시는 분이 아니라 이슈가 있든 말든 5만 원을 사시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그게 투자해서 돈 버는 방법입니다.